천천히 자 일단 뭐야 이거 이쪽에 누구 있다고 나오는데? 건물 위에 있나? 어딨는거죠? 아 진짜 멀리 있으면 내가 쟤는 총알이 무한이기 때문에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애들? 야 공연이 몇 시냐 칠? 내가 몇몇만 줬니? 얼굴은 되게 지저분고 아 진짜 아 너무하네 아 그렇지 야 너 레저 겁나 잘 쏜다? 에너지 좀 먹죠 같이 좀 싸워주지 도망가는거 봐 완전 나빴어요 야 쏘지마 이제 레저 먹이 쏘지마 이 자식아 몸통으로 내가 죽여버리겠어 얘 근데 소음기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참 좋은데? 이게 아 이게 찍어와 이게 자꾸 위로 이게 아 미치겠네 이거 이게 패드로 하면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이거 내 말을 안듣고 어?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약달라고 얘네 이게 설정이 약물중독돼서 미친네들이잖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? 아 하아 은신으로 맞아야지 한 방에 죽을텐데 일단 가까이 죽이고 뭐야 너 돈이 굉장히 그 전이 없게 생겼다 그냥 대충 에이 대충 싸워야지라는 눈인데 에이 대충 싸우면 되지 않은 눈인데 눈이 아 이거 얻는거 정말로 없네 어 레벨업 있다 오케이 자 총기 특공대 특공대 어 징발자 튼튼한 등짝 시작권을 꺼에서 강철위자 강철위자 강연아 피보라 어 일단 일단 튼튼한 등짝부터 좀 찍자 너어엄 무게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쟨 누구야 왔다 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어 잘 지내셨나요? 아 맞다맞다 아하하하 나 진짜 넘봐 일로와봐 와봐 아 버시지 어어 뭐 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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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들어오셨대 주변에 있는거 그냥 뭐 이렇게 그 대충 했는데 그냥 잡은건가 금방 없어지는거 아니에요? 아 아 아 아 이제 비밀번호 이제 잡힌다 이제 비밀번호 설정해놓는다 이제 비밀번호 설정해놓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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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제 먹었습니다 지금 오케이 어 레저 속 쏜다? 야 어딜 도망갈라고? 벌써 도망갔네? 굉장히 빠른데? 어 씨 저기로 도망갔네 젠장 어? 하바퀴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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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아이 야 무슨 야 나랑 좀 마라톤 하자는 거야 뭐야 아이 야 거기서 숨어있어 꽃인가요? 꽃이면 된장 먹으세요 아 후님 좀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안타깝게 흐흐흐흐 다 모두 다 떠났어 자주 들어오시던 분들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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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장을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들어오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 이러고 이러고 멍하니 가다가 아까도 당했지 아니 이거는 옷이, 옷이 졌다구야 철, 철데기, 철판 무슨 망사 철, 철판대기로 가슴 가르기를 해놨어 아 죽으쇼 가까이 오지마 부담스러워 아이고 내가 죽었네 아우 진짜 아 맞다 핵본 맞아 그 핵, 핵탄도 그거를 그 뭐야 미니액을 잘라가, 앞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걸로 불화를 하는 애들도 있었지 참 맞아맞아맞아 기억난다 뭐야 오 뭐야 헤드샵하셨어 내가 어 어 아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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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